속옷에 분비물도 많이 묻어나고 분비물이 좀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색도 노랗더라고요 치료가 어려운 질념인지 자꾸 재발되고 증상 참기도 힘들고 너무 짜증도 나고 힘듭니다 질념이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하고 이런 상태라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요 분명히 증상 좋아졌는데 며칠 지나서 또 생겨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항생제를 먹었는데 계속 재발을 할까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성질환을 실제 사례로 살펴보고 진찰해드리는 이음여성 한의원 김우성 원장입니다 질념은 여성에게는 감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여성질환 중 하나인데요 질념의 종류는 다양하고요 나타나는 증상들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감기에 걸리면 기침, 콧물 이런 증상 생기듯이 질념도 질 분비물이 이상해지거나 많아지거나 혹은 가렵거나 혹은 냄새가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죠 증상들이 가볍게 나타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만약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영향을 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질념 증상도 심하고 재발도 자주 되는 분이 저희 한의원에 오셨었는데요 그분에 대한 치료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도 저런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가까운 산부인과를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질념이 좀 심해요 그냥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렇지를 않고 한 번 질념이 시작되면 좀처럼 낫질 않더라고요 어렵게 치료해도 얼마 안 돼서 또 재발하고요 문제는 한 번 질념에 걸리면 너무 가렵고 속옷에 분비물도 많이 묻어나고 분비물이 좀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색도 노랗더라고요 치료가 어려운 질념인지 자꾸 재발되고 증상 참기도 힘들고 너무 짜증도 나고 힘듭니다 사례의 주인공분은 질념이 치료를 해도 자꾸 또 재발하고 이런 상태라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요 이렇게 자주 재발하는 질념을 보통 만성질염이라고 합니다 만성질염은 보통 1년에 3번 이상 질념이 재발하는 것을 만성질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증상도 심한 편이라서 약간 색이 노란 염증성 분비물과 함께 심한 가려움과 좋지 않은 냄새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힘들으셨는데 다른 증상들보다 가려움증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마음에 저희 한의원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일단 질념은 종류도 여러가지고 어떤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 전에 먼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분은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과 가드넬라 버자이날리스 균이 검출이 되셨고 만성질염 진단을 받으셨죠 어떤 균이길래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과 가드넬라 버자이날리스 요거는 상당히 질념이 있는 분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세균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상제균이라고 해요 상제균이란 뜻은 원래부터 질 속에 살고 있는 균이란 뜻입니다 이 상제균들은 원래 아주 소량만 존재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얘네가 어떤 문제를 생기거나 염증을 일으킬 정도가 되려면 원래 정상량보다 100배 이상 늘어났을 때 이런 질념 증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균들이 번식하지 못하게 해주는 것들이 질뇌 유산균이에요 질뇌 유산균이 약해져 버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100배 이상으로 증식을 해서 질뇌 염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질념이 발생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습니다 항생제 처방을 받게 되면 그래도 수일 이내로 증상들이 좋아지고 대개는 많이 좋아지지만 문제는 항생제를 복용하고 또 재발하는 상태인 거죠 분명히 증상 좋아졌는데 며칠 지나서 또 생겨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항생제를 먹었는데 계속 재발을 할까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항생제를 일단 복용을 하게 되면 질 내부에 있는 질념을 일으켰던 세균들이 다 같이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 세균만 죽는 게 아니라 질뇌 유산균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항생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질 내부에 있는 세균들이 모두 같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원래부터 질 유산균이 건강했던 분들은 질 유산균이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지 않겠죠 그런데 질 유산균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균이 자라기 전에 세균이 먼저 자리를 잡아요 다시 또 이 세균들이 질 내부를 장악하게 되면 또 질염 증상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게 질염이 재발한 겁니다 그럼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또 항생제를 처방을 받죠 자 문제는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건데요 항생제를 처방하면 할수록 문제가 이 세균은 점점점점 내성이 생겨서 강해져요 근데 질 유산균은 점점점점점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재발하는 주기가 빨라져요 이렇게 질염 치료는 질염균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해진 질 유산균 즉 질면역력을 같이 올려줘야 하면 진짜 치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야 재발을 안 하게 되니까요 네 환자분은 저희 한의원에서 약 두 달 동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먼저 환자분은 질염이 언제 생기는지 여쭤봤더니 몸이 많이 좀 추울 때 혹은 찬 음식을 드실 때 냉이 늘어나면서 가렵고 냄새 나는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보통 아랫배가 차서 질염이 잘 생기는 분들이거든요 이분에게는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대형전이라고 하는 한약을 제가 처방을 했고요 이거는 한방질정제인데요 예전부터 사실 한방질정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약을 뭉쳐서 솜에 싸가지고 안으로 넣었다가 흡수가 되면 다시 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좀 비위생적이죠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한약에서 유효 물질을 물을 통해서 추출한 다음에 급속 건조해서 유효 성분만 남긴 다음에 양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질정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정제는 이음산부인과 원장님과 제가 같이 연구해서 만든 거고요 주입기로 해서 셀프로 질 내부에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한약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서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질정제의 효과는 만성질렴으로 인해서 건조해진 질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약산성으로 해서 질 내부에 유산균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질정제에는 질유산균이 포함된 질정제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질유산균의 중요성을 알고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질유산균 자체가 먹어서는 질까지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먹는 다음에 항문까지 가서 항문에서 일부 살아남은 유산균이 피부를 타고 질까지 간다는 원리인데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살아서 가는 유산균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질유산균을 질을 통해서 넣어주면 아무래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환자분은 이렇게 한약과 질정제 치료를 2개월 정도 받으셨고요 유리아플라즈마 파분과 가드날라 버자이날리스가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셨고 그 이후 또 3개월 동안 지켜봤지만 재발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념 때문에 생겼던 가려움증이나 냄새 나는 분비물 같은 것들도 증상이 모두 없어지셨죠 혹시나 다시 질념이 재발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잠시 동안 질정제 사용과 질내 면역력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벌써 다 나은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질념은 사실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예요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니만큼 평소에 생활습관을 잘 하셔가지고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한의원 유튜브 채널을 보면 질념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 보시고 증상이 있거나 혹은 없더라도 앞으로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